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철회와 원희룡지사 퇴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주말 촛불 집회도 예상돼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의료인 단체를 포함한 전국노동과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공공성 후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권력을 암용한 원희룡지사에 대해서는 퇴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허가임을 인지하고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희룡지사 퇴진 투쟁을 정기할 것입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금지라는 대선 공약을 어긴 데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무기인한 문재인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분명히 반대하는 공약을 한 족불혁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맞는지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청 앞에서는 하루 종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영리병원 불호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수가 만 7천 명을 넘어선 상황.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전국의 이슈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안을 놓고 제주도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개설된 녹지병원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여권 조회는 물론 안면 인식 기술을 영리병원에도 적용해 내국인 출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 비정규직에 애환을 그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미생, 즉 비정규직이지만 몇 년만 버텨서 완생, 정규직이 되겠다는 대사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일해도 여전히 미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인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신행화 씨. 구 육성회 직원으로 불리는 신 씨의 임금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무원 최주호봉인 구급 1호봉입니다. 4년 전 육성회가 사라져 교육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에는 월급이 10만 원가량 깎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1시간 늦게 퇴근하지만 연간 휴가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조는 교육청이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을 하루에 4시간만 인정해 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과 함께 직종별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근무 시간 조정은 교섭을 통해 양보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원과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주지역 교육기관 노동자 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00여 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놓고 그 일은 비정규직들에게 떠맡겼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로 인한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교육현장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제주 4.3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4.3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4.3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7%가 4.3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여론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한 기록인데 4.3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양미 낙살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배추 수확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서울 가락시장에 양배추 하차 경매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양배추 수확을 시작한 서귀포시 대정읍. 그물망에 담은 양배추를 트럭에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확한 양배추는 8피트 콘테이너에 담아 수요가 많은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내왔는데 올해는 지방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기존 콘테이너 방식이 아닌 펠릿에 적재한 뒤 랩핑을 해야만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확을 해야 하는 농민들은 가격이 낮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 소비시장으로 출하하는 상황. 소비자 선호가 높은 양배추 크기인 42만 기준으로 서울 가락시장의 평균 가격은 5,500원 선으로 지방과 5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출하 물량이 몰릴 경우 지방에서 소비를 다하지 못하는 데다 가격도 떨어질 것이 불보도 뻔하다는 겁니다. 제주산 양배추 물량은 2만 6천여 톤, 전체 물량의 92%를 차지합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두고 있지만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 경매에 대한 합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만 앞바다에 있는 탐나보나군은 대상군의 년 금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요. 저희 제주 MBC가 금덕여를 탐사한 결과 그 면적이 9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포구에서 배로 20분 다이버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벤자리 떼를 보자 먹성 좋은 방어가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벤자리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 사냥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부시리들은 경계심을 풀고 다이버를 둘러싸고 군무를 펼칩니다. 그 밑으로 자리돔의 노이터인 감태군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바다 거북은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달아납니다. 일정한 크기의 방영구를 이용해 금덕이여의 생태상을 조사한 결과 수심 20미터까지는 감태군락이 우거져 있고 모자반과 참곱슬이 같은 다양한 해조류가 더불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25미터 부근에서 산호만류, 30미터 안팎에선 연산호와 자로바다 표고란 해조류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해주숲이 워낙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이 와서 서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물 다양성도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어류, 그리고 연체동물이라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생태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녀와 마을 주민들은 탐나분화구의 서쪽 수심 10미터 정도의 평평한 지형을 금덕이여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면적이 3만 제곱미터 9천평에 이릅니다. 생태계의 보고인 금덕이여와 탐나분화구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 장에 800원 정도 하는 연탄은 저소득층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서민연료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에 연탄기부가 줄어든 데다 연탄값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황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몸노인이 새들어 사는 허름한 집 한 켠에 연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두 구짜리 연탄 보일러에 6장이 들어가지만 한 장이라도 아낄까 4장만 넣습니다. 한 달 수급비 40만 원 남짓에 800원짜리 연탄을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연탄이 떨어지면 저래 많아야지 추워도 마음이 탁 능해지잖아요. 연탄이 달랑 달랑 가면 얼어 죽는 것 같아. 지난달 나눔 활동을 재개한 연탄은행에는 연탄을 기부하는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후원받은 연탄은 45만여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겨울 많이 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탄은행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후원금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 있고 해서 올겨울 연탄 나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연탄값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공장도 연탄의 고시가격이 한 장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100원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연탄 한 장에 650원에서 75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배달료까지 더하면 900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연탄을 때 겨울을 나는 가정은 2만 7천여 곳. 얼어붙은 기부 손길에다 치솟는 연탄값에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오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은 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8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남부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의 오늘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에는 내린 눈이 얼어서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추자도가 8도, 그 밖의 지역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을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재는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인 일요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직원 폭행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5천명의 시민 서명을 대학직에 전달하고 오는 14일 대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로긴제주 복합관광단지와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최근 서귀포 표선면에 추진 중인 로긴제주와 남원의배 조성 중인 백통신원 개발사업의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심의했지만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또 묘산봉과 수만 관광진엔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제주 첨단과기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등 제주 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수입물품 관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안법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감결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장목 육성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1급에서 3급까지인 의정활동지원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당선인 신분에서도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천연기념물과 지정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고사 우려가 높은 서귀포시 표서면 성음리의 천연기념물 지정 팽나무와 도순리 목나무 등 4종과 보호수 9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해 내년봄 후계목을 육성합니다. 증식된 후계목은 한라생태숲의 기념숲을 조성하고 탐방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합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전설 기상에서 강력한 사이의 기상자원을 확보해 달성한 사이의 학원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설한 사이의 성알로 활용합니다. 전부가 좀 같은 방식으로 가면 특정하면서도 예 Countless이의 집을 통해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